안녕하세요 옥붕이 여러분! 이번 스플릿2를 앞두고 협국의 대격변이 찾아옵니다. 신첸 나피리가 드디어 소환사의 협국에 찾아오고 신규 게임 모드 아르나도 7월 21일에 출시될 예정이죠. 패치 미리 보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첫 번째 주인공은 천번 질린곰 볼리베어입니다. 볼베는 이번 패치에 패시브의 AP 개수와 W 스킬에 잃은 체력 비례 데미지에 버프를 받았습니다. 아트가 버프를 받으면 좀 무서워질 텐데요? Q의 AD 개수가 증가했으며 미니언 대상들이 증가해 라인 클리어도 전보다 수월해질 것 같습니다. 잭슨은 E 쿨타임이 1초 증가했고 궁극기의 만화 소모량 또한 50 증가했습니다. 랭가의 사냥에 제동이 걸리겠습니다. Q의 치확 비례됨이 감소합니다. 다음은 미산드라입니다. 패시브의 얼음 노예가 좀 더 똑똑해졌으며 Q 스킬은 이제 범인의 모든 적을 둔화시킵니다. 또한 궁의 자일량이 대폭 증가해 한타에서 더 큰 존재감을 드러낼 것으로 보입니다. AD 샤코가 버프를 받습니다. Q의 AD 개수가 증가했는데 제가 보기엔 샤코는 벤을 해야겠네요. 그냥 열받거든요. 다이애나는 W 실드 및 데미지에 버프를 받았고요. E 스킬의 개수도 소폭 증가했습니다. 또 바나의 시대가 올 수도 있겠습니다. Q 스킬은 AD 개수 증가, 추가 공속이라는 어마어마한 버프를 받았고요. E 스킬 불씨의 퍼댐에도 추가 AD 개수가 붙게 됩니다. 해카림은 W 스킬의 박마저 증가량이 5 감소했는데 그다지 큰 타격은 없을 것 같네요. 카소스는 Q 피해량이 미미하게 감소한 대신 몬스터 피해량이 다소 증가합니다. E 패시브의 만화 회복량도 5만큼 감소합니다. 킨드레드는 스펙이 다소 좋아졌습니다. 기본 체력과 방어력이 증가한 대신 Q의 쿨과 피해량의 너프를 받았네요. 렉사이는 E 피해량이 조정됩니다. 변경 후 게임 초반에는 E의 피해량이 크게 줄어들지만 후반에는 더욱 강해졌습니다. 미드 자이라를 다시 볼 수 있을까요? 몬스터 대상 식물의 피해량의 조정이 있었고 드디어 E와 전멸 연계로 E플 사용이 가능해집니다. 또 자이라는 궁 시전 시 뚜벅뚜벅 걸어가다 죽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제 최대 사거리에서 시전 시 걸어가는 대신 바로 발동이 가능합니다. 밀리오의 힘이 빠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패시브 피해량은 그렇다 치고 이속은 좀 너무하긴 했죠? 렐이 다소 물렁해집니다. 기본 방어력과 적의 방마저 흡수량이 최대 15%에서 10%로 감소합니다. 이제 제라스는 서폿이 아닌 미드에서 더 자주 보일 것 같습니다. 적을 처치하면 2초씩 쿨이 감소하고 타워에도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궁 시전 가능 횟수가 증가했으며 이제 적을 맞추면 이후 궁 딜이 증가합니다. 다음은 아이템 패치를 살펴볼까요? 먼저 스태틱의 미니언 추가 피해량 감소 돌풍쿨이 30초 증가 란두인 치피 감소 증가 스테락 가격 및 체력 증가 정령의 형상 마저 증가 자발 물리관통 증가 쇼진 가격 하락 및 체력 증가 트포 AD 증가량의 조정 무대는 치피 증가 및 AD 감소 원형낫은 궁쿨 감소량이 이제 물리관통에 비례해 올라갑니다. 이 외에 유체와의 지속시간이 증가하는 대신 더 이상 적을 처치해도 지속시간이 늘어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나피리는 7월 19일 수요일 본서 출시 예정이며 아레나 모드는 7월 21일 금요일에 출시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우측 상단의 영상을 참고해주시고 꼭 아레나 모드도 옥지와 함께하는 거 잊지 마세요. 그럼 오늘의 피치 내용은 여기까지구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